자 when is죠? when 뭐 할 때 이런 뜻입니다 자 think of 생각해 think of 무엇에 대해서 컬처는 문화죠 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말이야 아 우리는 먼저 뭐에 대해서 생각할까 인간의 문화 그죠? 즉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컴마는 동격이야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말해서 즉 이런 뜻이야 자 우리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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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것이죠 자 인간의 문화 아 인간 문화 인간의 문화적 역사 자 여기서 그것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에 있어서 none of these things existed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들 중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 설명을 좀 해줄게 이런 것들 이거야 이거 컴퓨터 에어플레인 패션 팝스탄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어 언데 인간의 문화적 역사의 대부분 동안에 됐어요? 됐어요? 인간의 역사 대부분 동안 인간 역사 대부분에서 비행기 패션 팝스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었던 얘기야 자 이것도 동안이네 동안 수십만 년 동안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의 문화는 가지고 있었죠 뭘 가지고 있었을까 도구를 가지고 있었어 그죠? 이 도구는 무엇을 가진 도구냐 움직이는 파트 부분이죠 아하 움직이는 부분을 가진 도구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인간 문화는 없었어 아주 오랫동안 오랫동안 인간은 움직이는 그 부분이 있는 도구는 가져본 적이 없었대 자 그 다음에 well 충분히 상당히 뭐 이런 20세기 20세기 20세기까지 20세기 20세기까지도 다양한 인간의 이게 그 수렵입니다 수렵 수렵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얘가 retain을 보유하고 있었어 보유를 하고 있었어 뭐를 도구를 보유하고 있었구나 무슨 도구를까 돌 나무 그리고 뼈 와 같은 도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수렵 문화 되겠습니다 프레이즈가 프레이즈가 뭐냐면 그거에 막 잡는 거야 잡는 거 먹이 같은 거 잡아치는 거 아 그렇구나 20세기까지도 막 나무나 돌이나 뼈 같은 도구 가지고 있었대 그게 계속 있었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까요 우리는 말이야 우리 맞나 we might 우리는 말이야 쭝 아 너무 길다 너무 길다 우리는 might 약한 추측이야 어 일수도 있어 이런 얘기죠 어 동사죠 pt 불상이 여기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불상이 여길 수 있어 여기다 인간 사냥꾼 채집자 인간 사냥 채집자들을 불쌍하게 어 여길 수 있어요 어 무엇 때문에 어 그들의 스톱 pp야 pp 이게 뭐냐면 꽉 막힌 꽉 막힌 단순성 때문에 단순함 꽉 막혀 꽉 막히게 단순해가 단순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실수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실수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자 그들이 누구냐면 이거죠 인간 사냥 채집자들은 말이야 어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어 held 자 익스탄시브는 광범위한 광범위한 그죠 익스탄시브는 광범위한 방대한 이런 뜻이야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 아하 그리고 알았지 뭐를 알았을까 이거를 deep secret 깊은 깊은 비밀을 알고 있었어 뭐의 비밀 그들의 땅과 거리 취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체 창조물 에 대한 비밀도 알고 있었지 그리고 그들은 말이야 아우 경험을 했어 무엇을 경험했을까 풍부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리버링 되겠습니다 아이고 가치있는 원래 이게 보상을 준다는 거거든 보상을 주는 거야 그러한 삶 풍부하고 가치있는 삶을 누렸단 얘기지 경험했던 얘기지 땡땡 우리는 알고 있어 그렇게 소 부사야 그 그렇게 잠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왜냐하면 말이야 왜냐하면 그들의 방식이 위협을 받을 때 자 외모 할 때란 말이야 그들의 방식이 수동태네 아 위협을 받는 거야 위협을 받아요 받을 때 삶의 방식이 위협받어 그러면 그들은 말이야 싸웠어 어 싸웠어 어 왜서서 목적 하기 위해서 올드온투 뭐뭇을 고수하다 고수하려고 그거를 아 그거를 고수했어 음 그게 뭘까 삶이겠지 아 이 삶을 고수하기 위해서 싸웠지 투 더 넷 죽을 때까지 death가 죽음이야 투는 까지죠 죽음까지니까 죽을 때까지 슬프게도 슬프게도 this remains true 되겠습니다 이것은 remains true 진실이다 이런 얘기죠 remain은 음 여전히 뭐뭐다 또는 뭐뭐 인체로 있다 인체로 있다 뭐뭐 인체로 남아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뭐 인체로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있다 이것은 말이야 진실이다 여전히 진실이다 또는 진실인체로 남아있다 에즈 뭐뭐 할 때 뭐할 때 final 마지막 어 부족 되겠습니다 부족 people 부족 어 사람들 민족 people s 들어가면 민족 뭐 이런 거 마지막 부족 민 민족들이 업도되는 거죠 ppr 자 over volume 압도당하는 거야 그래서 압도당하는 거야 여기 제압하다고 나왔어요 제압당하는 거야 제압당할 때 자 의해서 누구에 의하여 제압당하는 거냐면 도우주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에 의해서 제압당했어 자 어떤 사람들일까 푸라는 사람들 value money 되겠습니다 자 value 같이 기억이다 money를 돈을 뭐 위보다 humanity 보다 인간성 보다 인간성 그죠 위 인간성 보다 위로 돈을 더 같이 기억하는 거야 인간성 위에 돈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인간성 위에 돈이 있는 거야 그 돈을 같이 여기는 거야 인간성 보다 돈을 더 같이 여기는 사람들에 제압을 당했어 이 부족 민들이 그죠 그럴 때 여전히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을까 어디에 살고 있냐면 그들의 end time end times 종말의 시대라고 나와있어 end 가 끝이죠 times 시대 그죠 그들의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배링이 다양한 거야 다양한 extent 정도죠 정도 까지 이게 투과까지야 또는 로 다양한 정도로 다양한 정도까지 중간에 삽이 오고 가르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우리 모두는 기여하다 공헌하다 원인이 되는 뜻이야 기여 공헌하고 있어 어디에 이러한 ending 종말의 끝에 기여하고 있어 ultimately 결국엔 말이야 우리의 value 아 우리 가치가 음 증명하고 있는 거야 뭐를 증명할까 self defeating 되겠습니다 이거를 증명하고 있어 자신을 파괴하는 자신을 파괴하는 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even 심지어 심지어 자기 세상을 파괴하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